이 자식들이 이거 말이야 오케이 한 명 죽이고 어어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어 미안해요 어 대책감 못 졌다 미안해 어 미안해 사라지 하나 아쉽다 피가 좀 튀어야지 재밌는데 이거는 아무리 사람도 피가 안치는 것 같애 아 이거 죽은 애한테 죽는다고 추가적으로 안 써지네 바깥에밖에 안 써지네 설리번이 척자라니 무슨 소리야 원차티드 처음 보셨어요 설리번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얘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50%가 넘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지 자식 챙길라고 뭐 너 나올 것 같다 여기 오케 없다 오야지야 오야지 어 이건가 본데 오우 뭐야 다이너마이트 있네 아 이걸로 저걸 부수는건가 아론을 누르고 있기 아하하 하하 오우 사운드 야 하나 더 챙겨 좋았죠 좋았죠 애들 애들 다 들었겠다 어떡하지 아아아아 뭔가 갖고 와서 저기다 끌어야 된다는 얘기네 이것 좀 보라는데 어디있어 아 여깄네 끄는거 오케 아 이것도 내가 볼때는 그니까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 다이너마이트를 여기다가 쓰는거지 그거 아닐까 근데 이거 썼다가 뒤질거 같은데 이 형이 이걸로는 지금 여긴 다시 올라가는거 밖에 못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안된단 말이야 저 밑으로 빼야되니까 근데 애가 문이 지금 저거에요 어어 아 밖에서 저쪽에서 문을 부수자고 아아 그래그래그래그래 어어 그래그래 밖에서 쓰면 되겠다 어 그니까 문 부수는건 알아 문 부수는건 아는데 이 형이 다칠까봐 형 죽으면 안되잖아 그래서 그런거지 형이 죽을까봐 어 자 간다 자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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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돌려서 가 돌려서 오케이 자 밑으로 빼버려 어른판으로 가면 좀 빠르지 않을까 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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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를 시작해볼까 망했다 거리가 좀 아쉬웠네 그렇지 더 있네 오케이 나이스 뭐야 이거 뒤쪽이야 뭐야 아 어쩐지 여기서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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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아 옆쪽이 있었네 애들이 옆쪽으로도 오네 왼쪽으로도 들어오네 세명 일단 세명 스캔 네명 스캔 와 이걸 못보네 애네들 바보네 차라리 저 안으로 달려가버릴까 그러면 좀 싸움이 쉬울것 같은데 뭐야 이걸 못봐 말도 안돼 이거 어떻게 못볼수 있어 형 형 미안해 형 나 진짜 날 용서해 형 날 용서해 하하 형 미안해 어 어 mpc를 안좋기때문에 이정도 까믄칠수 있어 어 개아파 여기서 오는게 문제야 진짜 여기서 오는게 아 진짜 양쪽에서 조여오냐 어떻게 자 달려 이거는 내가 생각헌데 이건 그냥 달리는게 좋아 그래서 몇번 해보니까 알겠어 그냥 달려서 여기서 싸워 여기 어 여기서 싸우면 돼 여기서 됐어 됐어 아 차라리 이런 엄폐할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싸우는게 제일 좋아 오케이 아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야 좋아 들어와 이 자식들아 어허어 오케이 좋았어 좋아좋아좋아좋아 어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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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조금 더 쉬어 조금 더 쉬어 조금 더 쉬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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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좋아 잘하셨다 잘하셨다 잘하셨으면 좋았다 오케 벗어납시다 아까 이제 그거 갖고 와야겠다 좋아서 이거를 갖고 와서 저기 가운데다 놓고 어 어 잠깐만 다이나마이트 충전하자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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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갖고 가자 어 예전에 GT 했었죠 어허 못 갈 것 같은데 가네 어 좋아 오케이 자 나오시고요 올라오시고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어 추천 즐겨찾기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한 번씩 누릅시다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저기로 한 번에 뛰는 거야 아니야 이거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확실하게 올라가지고 아무리 손뻗는 동작 나와도 어 죽을 수도 있어 자 간다 자 지금 자 지금 됐어요 후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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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가는 거야 어잇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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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 오케 오케이 가자 샘 그 다음에 그 버튼이 없어져 아잇 잠시만요 제가 다시 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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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 두 명 오면 저 버튼 활성화 될 거 같아 올라와봐 어 그러네 되죠 인민봉이냐고 형제는 위대하다 어 뭐야 나 절로 가야돼? 어 으흐 으흑 으흑 윽 아잇 으흑 아잇 으흑 아잇 으흑 하이 으흑 으흑 에렀 가자 가자아 자 점프죠 암벽등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을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암벽등반이 위험한 것인지 나는 가끔 암벽등반을 보면서 진짜 그런걸 느껴 너무 위험해 보여 어린애들도 잘 넘더라 몸무게가 덜 나가가지고 보면서 느끼는게 암벽등반 진짜 안전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수직이잖아 가끔 보면 놀이터에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새 놀이터들도 좀 스펙타클한게 많아져가지고 너무 안전한거 안탄대 애들이 외국 놀이터들 봤어 외국 놀이터들 보면은 진짜 거의 도둑놈 키우는 것 같아 도둑으로 키우는 것 같아 거의 되게 좀 센 것들이 많아요 위험한 것들이 근데 외국은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외국은 초등학생들 말고도 청소년들도 놀잖아 놀이터에서 놀잖아 놀이터에서 스캔 어 여기도 있네 3명 4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우 잠깐만 위험하다 한 명 더 안시키네 실내 클라임이 그게 놀이기구인거야 그게 아 클라임 오르는거 암벽등반 오르는 기구구나 야 근데 오긴 왔는데 오우 잠깐만 오우 잠깐만 이거 잡으면 잡으면 듣힐까?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인공지능 나이스 인공지능 됐어 쟤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 이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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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못 본다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이런데 내가 못 볼 수 있지 얘네들 참 재미있어 저런 짓 해도 못 본다 저런 짓 해도 못 봐 다 스캔한 것 같애 이 정도면 다 스캔한 것 같애 사이드 부분부터 뜯어먹을까 셀려나 아 들켰네 판을 잘 대줄게 이쪽으로 가서 어 뭐야 두 명이면 안 되는데 야 난리 났다 엄폐 엄폐 어 아 야 옆에 쌤 있는데 그걸 쏘네 나는 쌤이 어그로 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다 해놨는데 까비요 오케이 개념 세이브 어 진짜 개념이다 진짜 개념이다 야 야 파티 한번 가 파티 한번 가 그냥 파티 한번 가 뭐야 왜 밑에서 터져 얘는 내가 어딘지 몰라 이랬는데도 개념이다 다이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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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이랬는데 몰라 애네들 이랬는데 마지막 다이얼 다이너마이트 잘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어됐어쐐어됐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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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간다x2 간다간다간다워벌 자식! 자식! 됐어 어딜! 어딜! 조검술! 이 자식아 임마! 두 명 있어도 상관없어! 두 명 있어도 나는 전진한다! 이 자식 들어와! 대가리를 대라! 수고요? 어... 아슬아슬 했쥬! 어떤 분이 들었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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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셨어! 자, 갑시다! 자, 갑시다! 어우, 빡세서! 어우, 빡세서! 빡세서! 여긴 아니야, 여긴 아니고! 이거 갈 수 있나? 오케이! 여러분, 방금 이럴 때 추천 한번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진짜? 사람들 반응이 없어! 응? 방금 딱 추천각이었는데! 추천받는 기준이 뭔지 아냐고? 뭔데? 질문하면 대답을 안해줘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내가 대답을 하지 말라고? 오, 깜짝이야! 아, 나 무슨 괴물인 줄 알았네, 저거! 오케이! 다크 소울에 이런 괴물들 많아! 어... 옆구리 터졌고요! 어, 옆구리 터졌고요! 자... 갑시다 아, 으흑! 예의상 추천 준다고? 야, 하지마 너! 말을 저 따위로 해,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! 어? 그 벽에 빠져나올게 워우, 나 열심히 영상이나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놔께 다른 길을 찾아봐 오른쪽으로 돌아가자 일로 가자 어 잠깐만 용병이 무슨 나라 군대야? 용병이 나라 무슨 군대 얘네들은 어 잠깐만 일로 못 가 야 간다 어 자 큰일났다 위에 더 있었어 아 이제는 이제 저기 태극기 날리면 그만 찍어야겠다 안되겠다 이제 그냥 바로 쏴 죽여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본격적으로 TPS 시작한다 아 이건 이건 필요없어 지금 엄청 센 권총 하나 있어요 샷건처럼 생긴 올라가자 여기서 내려가야 된다면 잠깐만 이거는 음 풍경 음 풍경 이거보다 더 좋은거 많았어요 뭐 안보고 뭐했어 여기 위로 가서 저기로 내려가면 죽을텐데 일로 내려가면은 회전이 안될텐데 여기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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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을까 이거 바로 미끄러질거 같은데 미끄러지면서 저 오른쪽에 걸치는걸까 한번 가볼까 짜자자자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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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여기는 각이 아니야 여기는 각이 아니야 아 진짜 유혹하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넘어오실게끔 유혹하게 만들어놨어 애들 다 죽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개념 세이브 게임이에요 어 어 조갈 먹고 음 추천 고맙습니다 여기 위로 가는거 같애 이 나뭇가지 잡고 가는건 아닐테고 여기 뭐 잡히는 데가 있었지 않을까 그럼 많이 되는데 없어 보이죠 설마 나무를 타?